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카드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분은 테니스 입문하신지 얼마 안됐었다고 하시고 자기의 신체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라켓을 370g 이라는 어마만큼 무거운 라켓을 들고 있다가 또 280g 짜리 라켓을 들고 있어서 여러가지 라켓을 사용을 하는데 또 다른 분이 또 권해준 모델이 있어서 라켓을 지금 여러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두번째는 그립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립법을 이렇게 지금 헤드면에 손바닥을 올리고 그대로 내리면서 잡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립법을 하나 얘기를 하면 잡는 사람마다 그립법이 다 다릅니다. 이런 불확실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잡는 그립이 개념상의 그립이랑 실제 본인 그립은 전혀 다르게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 장비는 본인한테 맞는거 사용하시는게 중요한데 우선 그 장비를 못찾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라켓 쓰고 절하켓 쓰는데 우선 많은 테니스인들이 착각하시는게 무게가 동일하면 같은 라켓이다. 동일한 성능이 나온다. 동일한 밸런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무게는 정말 말 그대로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그냥 고정된 질량 무게값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라켓을 들고 휘두를 때 나오는 개념은 스윙에이트라는 개념인데 전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라켓인데 휘두를 때 가볍게 느끼는 라켓도 많고요. 라켓 무게는 가벼운데 굉장히 무겁게 느끼는 라켓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윙 무게의 스윙에이트라는 개념을 알고 라켓을 선택하는게 맞고요.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장비 하나를 가지고 아니면 그 하나의 동일한 모델과 동일한 스펙을 가진 라켓을 사용하셔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번갈아 하시면 전혀 다른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이 안정화나 고정화가 안됩니다. 정확한 라켓을 찾는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라켓을 사용하면 그 라켓과 라켓 브랜드 모델명 심지어 세부적인 스펙까지 동일하도록 똑같은 라켓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번째 그립을 여기라면 우리가 그립을 여기라면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V자를 위치시켜라. 아까 전에 말하는 것처럼 헤드에 손바닥을 대고 끌어내리면서 잡아라. 이런 불확실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립법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보기가 참 힘듭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그립이랑 실제 그립의 상태를 보면 개념과 다른 그립을 잡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확한 부분은 우리가 그립을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손바닥의 특정 부위가 라켓의 특정 부분에 잡혀야지 그 그립법이 나옵니다. 지금 손바닥에 화면에 보이듯이 금지손가락에 있는 굳은살 박히는 부분을 베이스 너클 또는 인데스 너클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칭되는 여기 살 두둥이가 많은 이 부분을 실패드라고 하는데 이 두 부분이 정확한 지점에 닿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립법을 정확하게 잡는 방식을 취해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립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안되어 계시니까 테니스가 안되는데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테니스를 하고 있는지 어떤 그립법을 잡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잡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테니스 발전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인에서 뵙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